녹화 시작할게요 아니요 저 진짜 못할 것 같아요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갑시다 네 메일도 봤냐고 네 메일도 봤어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게임 이번에 할게임 바로 코만도스 2입니다 아 코만도스 2 코만도스 1입니다 나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봐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카타카타 유아유아 트와트와 잠깐만 아이고 좀 올려 이렇게 알겠다 앗 와모다 와모 와모구나 네 잘못봤네 뭐야 이거 캡쳐가 제대로 안됐는데 잠깐만요 이거 캡쳐가 이상하게 됐네 잠시만요 이렇게 됐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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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 아 בע 견고하고 줌 땡기세요 놀라잖아요 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할 게임 이번에 할 게임 코만도스 1이죠 네 이 게임 진짜 1년 7개월 만에 제가 네 다시 해가지고 유튜브도 복구되고 네 새해를 시작하는 네 그런 마음가지고 초심으로 되돌아가보자 제가 딱 유튜브 녹화 처음 시작했을 때 했던 게임이 이거였나 그랬을거에요 코만도스였나 그랬을겁니다 그때가 방송 시작한지 한 4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유튜브 딱 녹화를 게임을 녹화를 해가지고 유튜브에다 올리기 시작한게 그 첫번째 게임이 아마 코만도스였던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되게 의미가 있는 게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거를 한번 플레이 해가지고 엔딩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머리부터 찐따머리로 바꿔야될거 같다구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찐따머리로 바꾸긴 좀 그렇고 네 어제 이거 버섯머리잖아요 버섯머리 네 이제 방송할때는 이 안경 써주세요 안녕 벗어달라구요? 너무 잘생겼다고? 알겠습니다 아 근데 이러면 또 게임은 못하는데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채팅치시는거 딱 구경좀 하면서 해야되는데 네 채팅치는거 못봐요 이렇게 하면은 하나도 안보여 진짜 그 약간 저번에 했던 사이렌에서 미카미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네 전체적인거는 다 보이거든요 근데 글씨가 안보인다는거에요 개처럼 앉았는데 진짜 그지같이 안보인다는게 아니고 눈작아서 비닮은거 같다구요? 눈만 비닮았다 네 자 그렇다면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의 눈을 빌려서 게임을 플레이하도록 하라구요?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여러분들 갑니다 이제 이제 시작갑니다 고고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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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잠깐만 기다려봐 이거 바꿔야지 죽은 대원 로드하네 그 클리어가 안돼요 클리어가 안돼 워터 노세이브야 네 안녕하세요 암마크님 파타파타 알겠습니다 노우웨이 노우웨이 파스오피셀 아 진짜 오랜만에 해본다 떨려 아 진짜 오랜만에 해가지고 떨린다 네 펴편네 안녕하세요 전투모라도 쓰고 오라구요? 알겠어 네 안녕하세요 파타파타 바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얘기는 나중에 듣고 자 이거를 터뜨리는게 목표에요 첫판은 네 BJ님 능능하시네요 감사합니다 그린베레이 운전병 태병 아 여기서 만나래요 미팅 포인트가 여기래 근데 그런거 신경 안써도 되죠? 네 투포탄 글이에요 유격적이었으면 연락 굴리고싶은 얼굴이라고요? 야 야 너 이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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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아니요 저 네 훈련소 끝나고 나서 총싼적 딱 한번밖에 없어요 하루만에 500발 쐈어요 500발 1년치 총알 다 써야된다고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500발 쐈어요 일단 시작하자마자 해병으로 다 달려가지고 빵 쏴주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쪽으로 들어가서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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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공은 전투다! 세이브같으면 초딩들도 안한다고요? 공부하시네 올라가 올라가 건총은 왜 무한이죠? 얘네들 원래 내 인간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1년 7개월 전에도 이 게임할때 말씀드렸었는데 얘네들 흡혈기들이에요 흡혈기들 그래가지고 쉽게 죽지 않습니다 원래 보통 총맞으면 한방이면 죽잖아요 보통 총맞으면 한방에 죽는데 네 얘네들은 한 여섯방정도 맞아야 죽죠 방 사이렌처럼 총알 제안하자구요? 아니 사이렌처럼 총알 제안하자고 하면 어떡합니까 아무 위필 아니었냐구요? 저 네 벌써 에비군 6년차구요 올해로 6년차고 한 번만 이제 에비군 더 나가면은 이제 끝이에요 인방입니다 왕후가 총알 제안 걸어서 게임 클레이 해보자 총알 제안 걸어가지고 게임 클레이 해보자구요? 아니 왜 또 총알 제안을 제안을 겁니까? 총 쏘라고 있는 거잖아요 자 요렇게 드럼통을 갖다가 해병으로 갖다가 몸으로 갖다가 움직여서 아 여러분들 전쟁하실때도 총알 제안 걸고 하실거에요? 북한 병사들아 나 총알 10발밖에 안들고 있다 흐흐흐 흐흐흐 이렇게 써야지 여러분들 원래 눈이 안보여야 돼요 이게 할 때 딱 썼을 때 눈이 안보여야 돼 220발을 제안이라고요? 아 그러죠 그죠 그죠 아이돌 음악 스타님이 한 개를 후원하셨습니다 고급 한 개 있는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아 희새님 오랜만에 추천송 흴.. 추천송 듣고싶다고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계시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손바닥 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척 빵 슬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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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yn 앞으로 이렇게 나가주고요 너네 이쪽으로 와 와서 이 녀석 죽여 죽이고 여기서 대기 언니 단추구멍 안 보여요 모자 올려주세요 네? 단추구멍이 뭐예요? 단추구멍 사이렌 할 때도 이렇게 사격 잘했으면 좋았잖아 네 그니까요 그때 너무 어려웠어요 예스 스Эot 가밍기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이렇게 배가 오죠 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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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스 그니까 배가 오죠 영어 번역 좀 해달라고요? 예스스어 커밍 로아 아우바우서 커밍 로아 아우바우서가 뭐지? 근데 그런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정만 죽이면 돼요 뭐 별거 없습니다 그냥 네 가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네 보트 딱 펼쳐놓고 1번이랑 2번 넣어가지고 야 너네들 와 빨리 2번 빨리 와 커밍 써 커밍 써 커밍 써 일단 여기다 집어 넣어주고요 1호 2호 일단 보내주고 이제 3호가 다시 여기로 가가지고 4호하고 5호를 데려오도록 합시다 네 그때 방송 초창기였어요 제가 유튜브 녹화했을때가 녹화했을때 처음으로 녹화한게 코만더스 거든요 그때가 1년 7개월 전이고요 1년 7개월 전이고 그때 이후로 한번도 안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제가 조금 뻘짓을 하더라도 이해 좀 해주세요 예전에 이거 되게 연습 많이 해가지고 되게 잘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 연습을 안해가지고 예전에 했던거 그냥 내 기억나는대로 하는거에요 네 그니까 이거 죽여버려 이거 죽여버려 이거 죽여버려 컷 멍청한 독일군이 죽여버려 어 죽여버렸죠 어 그거 쉽게 ㅇ×× 그때의 캔만 안이라서 진짜 이병원 닮은줄 알고 왔었는데 지금은 다르네요 에에 방금 커세아 영웅대사 들었다고요? 뭐야 얘 왜 왜 표시가 안되지? 걸으쇠! 호호우 카드 자 이거 열어주고 노! 도깨어! 스팔려주세요! 뭐야 저거 왜 보는거야? 저거 어떻게 봤니? 세이브하니까 너무 재미없다고요? 원래 이거 세이브하면서 하는 게임이에요 자 이렇게 옮겨주고 야 너네들 올라와야지 아 조기퇴근 했다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모두 카타카타 이거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해가지고 너무나 재밌네요 나도 이거 나오고 요쪽으로 가고 자 그린벨에도 태워줍시다 코만더스 원래 그럴테니까요 백 원래 그런 게임이에요 애들 보고 이 친구들 이 친구들 뒤돌면 갑시다 오른쪽 밑에 있는 사람 코만더스를 조종하는 이제 대장격인데 뇌같은 그런 존재에요 뇌같은 아셨죠 여러분들? 뇌같은 존재라고 보시면 돼요 뇌같은 존재 알파이 뇌같은 존재 뇌같은 존재 네 떠들지 말라고 하네요 의자나 물건 끄는 소리 바닥에 놓은 핸드폰 진동소리 이런거 내지 말래요 고통을 호소하고 있대요 알았어 어 뭐야 야 여기 이걸 못 지나가? 잠깐만 이거 아니잖아 이걸 왜 못 지나가? 지나가야지 이 호소에 배려하는 마음이 결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네요 나 저격하는거야? 잠깐만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 자동차 너무 멀리서 얘기했다고요? 아니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충분해 충분해 끝 자 이렇게 가면 되죠 그럼 이제 두 번째 판도 끝났어요 이제 세 번째 판이죠 세 번째 판은 그냥 시작하자마자 애들 모여서 총으로 갖다 따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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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쏴주면은 적들이 와요 네 두뇌가 너무 좋죠? 장난 아니에요 뭐가 뭐 Mass i 자 이제 그린베리로 갔다가 바로 달려줍시다 알았어 아 왜이렇게 저.. 방송 왜이렇게 오래하지 저거? 저 시끄럽다고 자꾸 저격하고 있어요 실력이 많이 줄으셨네요 그니까요 아무래도 좀 옛날에 옛날에 했던 게임이어가지고 요즘 뭐 다른 게임하느라고 이런거 연습을 안해가지고 아! 저 시키 자 죽이고 이제 빨리 이동시켜줍시다 죽이고 아 뒤에 문 열어 놓은거냐구요? 네 아니 지금 시간에 떠들어도 상관없어요 집에서 떠들지도 못하면은 어? 집에서 떠들지도 못하면은 어떻게 삽니까? 이정도 떠드는건 상관없어요 소리만 안지르면 됩니다 소리만 안지르면 돼요 땡! 치이지! 자 여기로 가가지고 얘 죽이고 죽이고 여기로 가서 얘 죽이고 죽이고 열고 세이브 시체 강물에다 못 던지냐고요? 그거 2부터가 가능할거에요 1에서는 안돼요 네 드럼통 안에다가 놓어 놓을 수는 있어요 이제 이쪽으로 가서 이 친구 죽여줍시다 네 이게 진짜 까딱하면은 까딱 실수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되가지고 그래가지고 세이브를 자주자주 시켜줘야되요 그 전봇대 지나가면은 죽이고 여기로 가면 되요 적시야 좀 그만 보자구요 이쪽으로 가서 친구들 잡아주면 되요 네 오랜만에 진짜 오랜만에 커만도스 스피드로는 아니고 진짜 너무 오랜만에 하는거기 때문에 그냥 편항식으로 달려볼게요 들어가서 초코파이가 녹색이 있다고요? 죽이고 이거 주워주고요 모자 어디서 났냐구요? 제꺼에요 제꺼 모자 제꺼입니다 작살은 줄이 달려있어가지고 다시 뽑아가지고 쓰는거에요 자 여기서 이제 이거 펴놓고 스파이 스파이를 데려가구요 콘도도 지경콘도 6개인가 있어요 대천콘도 청간정콘도 송정콘도 그리고 서기포텔 그리고 또 한군데 어디였는지 기억 안나는데 네 그렇게 군 직영콘도들이 여러개 있어요 저는 그중에 하나인 대천콘도에서 놀다 왔죠 네 대천콘도에서 복무하다 왔습니다 군인들 상대하는 콘도에요 수정 항목에 사실과 다른거 있냐구요? 없어요 없어 근데 왜 나이 속여왔던거잉? 아 그거요? 그냥 처음에 할때는 제가 이거는 얘기를 하려면 조금 길어지는데 처음에 시작을 할때 쭈니님이 원래 방송을 먼저 했었어요 저는 그냥 네 저는 그냥 구경만 하다가 구경만 하다가 뭐냐 쭈니님이 이제 공부해야 된다고 나한테 좀 해보지 않겠냐 얘기를 해가지고 그때부터 했거든요 그때부터 했는데 그때는 진짜 녹스 스피드런하고 꺼버리거나 막 이러기만 했어요 저는 녹스 스피드런하고 끄고 코만도스 같은거 빠르게 깨고 끄고 막 이런것만 했거든요 그러다가 그러다가 그런게임들 롱맨이나 이런것만 하다가 쭈니님이 한번 방송 해보라고 해가지고 제대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때 그냥 네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어요 제가 방송을 이렇게 오래갈지 몰랐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스사 예스사 방송을 오래할지 몰라가지고 그냥 네 스무살의 마음가짐으로 네 하자 그래가지고 스무살의 마음가짐으로 하자 해가지고 으흠 이거라고 으흠 거짓말이 몸에 배어있다니오 자 이친구 바로 찔러주고 이친구도 찔러주고 이친구도 찔러주고 이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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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오면 죽여버릴게요 죽이고 적시야 보는거 초보들이나 쓰는거 아니냐구요? 초보 아니어도 다 봐요 이친구 저거 챙겨주고 이친구 여기까지 안오네 죽여버려 죽여버려 로드 이친구 여기까지 안오네 이친구 이친구 이거 챙겨주고요 달려 다 타줄게요 여기 스파이 이쪽으로 가서 얘한테 말 걸어줍시다 이쪽으로 달리고 여피디 꼬시려고 방송한거야? 아무 실망이야 아니에요 뭔 소리입니까 여피디 꼬시려고 방송을 시작해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랑 노는게 좋아가지고 방송을 한겁니다 쭈니님이 한번 해보라고 한 것도 있었고 이거 댐 폭파하는게 목적이에요 댐 폭파하는게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서 댐을 터뜨려줘야돼요 저기요 저기요 잠깐만요 저기요 잠깐만요 다행이다 여기다 두고 도망 터졌고요 스파이는 이쪽으로 이제 이동을 해줍시다 시청자들 네 나이 밝히고 시청자들이 도시락 치킨같은거 주는거 확 줄었죠 아뇨? 그대로에요 네 그대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뭔 상관입니까 도대체 여성 시청자분들이야 뭐 나이 상관있었겠지 하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있으면 상관없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없어요 아우 오늘 저녁밤 뭐 먹었냐구요 저요? 저 떡국 먹었습니다 떡국 야 스무살의 마음가짐으로 하자 이랬던거죠 뭐 자 다음 미션이죠 자 다음 미션이죠 이것 좀 보고 가야겠다 자 웨펀이 있대요 여기에 저기 웨펀있죠 이 게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1번 지금 여기 왼쪽 위에 보시면은 1번이 그린벨 2번이 저격수 3번이 해병 그리고 4번이 궁병 그리고 5번이 운전병이에요 얘네들 면허가 없어가지고 운전을 못해요 운전을 못합니다 게임에 왜 자막이 안나오냐구요 자막같은거 없습니다 자 저기서 나찌들 나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는 저 뭐냐 저 그 뭐냐 문 있잖아요 문 저 위에 있는 돌을 갖다가 습탄으로 던지면은 부술수 있다고 그러는거에요 1번어판으로 하라구요 여튼 알았어 이제 이제 바로 시작하자마자 바로 저장하고 2번으로 눌러서 얘 빵 쪄서 잡아주고 빵 쪄서 잡고 얘들 다 움직입시다 여기로 달려줘요 얘 봐주고 시야 봐주고 어 안걸렸다 자 요렇게 해주고 대기 님 저거 그렇게 쓰는거 아닌데 제발 여기다 스트루탄 하나 던져줘 얘들이 이제 다 달려오지 엄마 나도 난다 저흥 뭐라고 하는거에요 쟤네들 알람야람 알라알라야라야라암 달려달려 자이거 바로 타줄께요 아 너 뭐야 Messenger año 자 죽여버리고 탱크 타가지고 이따 애들 다 죽여줄게요 세이버같은거 안시켜도 충분히 할 수 있죠? 여러분들 세이버 하지말라 그래가지고 세이버로도 하지말라 그래가지고 세이버로도 없이 잘하고있죠? 몇번밖에 안했어요 로드 몇번밖에 안했어 진짜 조그만거에요 여러분들 자 이제 다 내려주고 기차에 치위면은 당연한 얘기지만 죽어요 자 저격수로 갔다가 이 친구 빵 잡아주고 기다려줍시다 여기서 일단 대기를 타야되요 탱크 내리자마자 세이버한다 아무거 알고있는 형이 의경기인가요? 의경기가 누구야? 저의 그 뭐냐 쭈디님입니다 쭈디님 네 이거 잠입게임 맞는데 총도 많이 써요 이 친구들이 발견했다가 갈 때까지 기다려줘야되요 한번 발견하고 나면은 시체를 봐도 얘네들이 네 무감각해져가지고 네 감정이 없어집니다 무감각해져가지고 저쪽으로 다시 오질 않거든요 아 언니 미쳤어요 왜 군대에 재입대하고싶어요 왜 군모를 써요 이미 끝났으니까 쓰는거죠 네 아 그땐 그랬었지 하면서 나의 젊은 날의 기억이여 저 스무살에 입대했거든요 스무살에 바로 입대해가지고 이제 후임들이 다 형이었어요 저보다 여쭈고 야 일로와봐 이명 홍기똥 하면서 이제 형들이 막 저한테 왔죠 저보다 다 형이었습니다 저하고 9개월차이 나는 후임부터 저하고 동갑인 애가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구요 그래가지고 아주 재밌을댔 자 이 자식 죽여버리구요 어 잠깐 잠깐 이거 이건 아니야 잠깐만 로드 조금만 기다려줍시다 저 친구들 지나갈 때까지만 기다려줄게요 이 친구들 지나갈 때까지만 와무 일생 유일하게 왕로를 타던 시절이죠 네 맞아요 그때 완전 저 여포였습니다 여포 야 야 애들 교육 왜 이따구로 시키냐 어? 뭐하냐 잘 좀 가르쳐라 자 이렇게 해놓고 지나가면 돼요 알람! 알람! 오케이 나야 지나가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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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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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바바립사 알람! 알람!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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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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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린벨을 가줍시다 이쪽으로 세이브즈를 하면 군생활 끝나냐구요? 저 10군번입니다 10 아 뭐야 여기서 걸리네? 이런 젠장? 아! 잠깐만! 왜 쟤까지 오는거야? 저 10군번호 저 10군번호 치사하게 위에 있는 애까지 올 줄은 몰랐네 이렇게 와야지 저 10군번호 저 10군번호 오케이 저 10군번호 저 10군번호 저 10군번호 자 세이브 시켜주고 자 세이브 시켜주고 시켜주고 저 10군번호 그리고 갑시다 그런데 이거 자미백션이라고는 하는데 말만 자미백션이고 다 죽이면 되요 별거 없습니다 이거 게임인데 되게 어려울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런데 그냥 막 가서 죽이면 되요 그냥 막 가가지고 총 갖다 뻥뻥뻥 쏴버리면 끝납니다 네 순식간에 쓸어버렸죠 이제 그러면은 폭탄 얻어주고 그리고 총야도 얻어주고 그리고 기관충도 얻어주고 진행합시다 얘네들 가는길 따라서 진행하면 돼요 반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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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친구들 뒤도는 갑자기 갑자기 미쳐가지고 뒤도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엎드려서 진행을 해줍시다 엎드려서 같이 봐주면 돼요 네 스탠드 마신님 안녕하세요 네 스탠드 마신님 안녕하세요 쇼생 여기까지 가주면 됩니다 여기 앞까지 가주면 돼요 앞까지 그리고 이 친구를 바라봐줘야 돼요 이 친구 이 친구를 잘 봐야됩니다 정말 이 친구가 바로 여기까지 진짜 별거없죠 여기다가 여기다가 수류탄 던져주고 쏘고 있으면 됩니다 바로 앞인데 못보네 진짜? 한 마리 더 안오냐? 이 친구 뭐지? 와가지고 적력 수로 갔다가 어어어어어어 너무 날쪘다 너무 날쪘다 미안해 갑자기 웨스턴 파이어를 쓰네 갑자기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뒤돌아봤어요 치사한 녀석이 갑자기 뒤돌아봤어 위치 안 돌잖아 이렇게 해놓고 총 갖다 빠바바방 죽이고 이 친구도 저격 잡아주고 이 친구도 저격으로 이 친구도 저격으로 잡아주고 이 친구도 저격으로 오랜 만에 해서 오랜 만에 해서 이거 거의 1년 1년 7개월 만에 하는거여가지고 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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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터트리는게 목적이에요 네 총알 개수 있어요 이거는 저격총은 총알 개수 있어가지고 네 잘 써야 돼요 근데 또 그냥 하다보면은 남아요 총알이 총알이 남아가지고 최대한 저격총을 활용해주는거죠 이거는 지금 버그에요 왜그런지 모르겠는데 원래 탈출을 해야되는데 탈출 안하더라구요 자 이제 벌써 다섯번째 스테이지죠 여기서 이제 그린베리하고 스파이만 나와요 이 미션은 네 간단합니다 저기 지금 내 안테나 같은거 저거 터뜨리고 도망가면 되는게 목적이에요 네 레슨이 맛있네요 여러분들 레슨이 카페타임입니다 자 저기 장교 교복이 있구요 교복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라는 얘기죠 네 뭐 이정도만 알면 돼요 자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린베리로 달려줍시다 그린베리로 여기 달려서 여기서 요거 켜주고 잠깐만 이쯤에서 어 뭐야 이게 걸린다고? 아 잠깐만 여기서부터네 아 진짜 으흠 엽 엽 엽 엽 엽 엽 으흠 잡아주고 으흠 세이브를 괜히 안시켰네 하 으흠 으흠 커밍 오케이 으흠 세이브를 안시켰는데 세이브를 컴원오버 오잉 커밍 예스 라잇 커밍 컨시더에던 사주면 게 모르냐 왜이렇게 방심하냐 하이 으흠 아 쏴주고 으흠 아 비 라이퍼베 아 비 라이퍼베 폭탄 설치해주고요 컴원 오잉 커밍 오케 예스 라잇 다시 가면 돼요 미션별 단락도 없다고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고 계시면 추천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속바닥버튼 엄지척 엄지 엄지척 게다가 섬이 무리에 떠있는 것 뿐이야 이게 각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나치의 주요 시설물들을 파괴하거나 네 주요 인사들을 구출해오거나 그런 작전이에요 다 보면은 다 시작하면은 여기서 바로 달려서 설치해서 해주고 여기서 세이브 돌아온다 콩 Awk 자 이렇게 잡아주고요 오잉 커먼 컴퓨 닿스 이지 이 친구 잡아주고 오잉 커먼 잡아주고 저도 스파이도 이동 네 이거 원래 노세이브로 깨기 힘들어요 노세이브로 깨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진짜 깨기 힘듭니다 여기까지가서 이 친구 보고 있다가 뭐야 왜 안 찔러 왜 안 찔러 왜 찔러 찔러야지 오케이 그린벨은 이쪽으로 가지고요 여기로 가지고 스파이로 갔다가 시체 옮겨줍시다 그린벨은 여기서 서있으면은 들킬거 같은데 이쯤에서 서있으면은 옮니시를 할 수 있죠 여기 뭐야 몸으로 갔다가 이렇게 유혹을 해주는 겁니다 적들을 몸으로 갔다가 유혹을 해줘가지고 여기 왔다가 이제 발자국 보고 이쪽까지 오죠 여기는 땅 파가지고 숨어주고요 스파이는 스파이는 대기하고 있고 일어나서 여기로 옮겨주면 돼요 스파이는 이제 시체 놓고 여기 교복 얻어주면 됩니다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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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들키냐? 안들키지 으흠 오케 콤먼 오버 콤먼 저거 얻었죠 저거 얻었죠 저거 와줄게요 으흠 파위로 바로 잡아주고요 옮겨줍시다 스파이가 장교옷을 입고 있으면은 병사들이 눈치를 못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뒤에서 네 주사를 놔주면은 다 잡을 수 있죠 쉽게 네 믹시업 목표가 뭔가요?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네 아까 전에도 얘기했었는데 여기 안테나 부수고 도망가면 되는 겁니다 으흠 스파인데 아는 단어 부댄타쿤 그것만 알아도 되지 않나요? 네 일본에서는 여러분들 도조 도모만 알면 됩니다 으흠 미용진들이 막 샬라샬라 얘기하면은 아 도모 이러면 돼요 그리고 네 뭔가를 부탁할려고 어 뭔가를 이제 가르칠 때 가르치면서 어 도조 이러면은 알아서 알아들어요 그게 편리하죠 자 이제 네 그린베르로 이쪽으로 가가지고 펼쳐주고 펼쳐주고 컴온오버 다스 이지 저스 리입이트 터미 으흠 으흠 아임 컴온 컴온 아임 컴온 아임 컴온 오케이 아아 다스 이지 세르고 옮겨줍시다 컴온오버 아임 레디 아임 레디 아임 레디 아임 아임 во인 컴온 컴온 컴온오버 어깨 컴온오버 아임 레디 아임 레디 그거를 이제 잘 아는 사람들 한테 쓰는거죠 이제 잘 아는 사람들 한테 쓰는거고 괜찮아요 음흠 오케이 코믄 그냥 남겨주세요 지금 준비됐라 무슨 말이야 오피셜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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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선을 갖다 분산시켜주고 이렇게 죽여야되요 이 자식을 그냥 들어 어우 살았다 고쳤죠 이런식으로 네 이 동네에서는 총을 마지막에 쓰면 되요 마지막에 지금은 쓸 수 없는데 다시 가겠습니다 어 뭐야 이게 왜 걸려 뭐하는거 잘 찔러야지 잘 찔러야지 으흠 컨세더에든 오케이 파인 으흠 컴온오버 아임 레디 스파이더 갔다가 네 여기다 시체를 놓고 네 케이블카 타는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네 그런데 그린베르가 타면은 타고 올라가면 걸려요 보여 드릴게요 네 타고 올라가 이렇게 걸립니다 네 걸려요 맞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올라가느냐 네 어떻게 올라가느냐 스파이를 앞에다 두고 그린베레 일어나가지고 타자마자 스파이도 같이 타면 되요 스파이를 나중에 태우는게 핵심입니다 스파이를 나중에 태우면은 적들이 인식을 못해요 여기 그린베레가 타고 있는지 인식을 못해요 적으로 간줄을 안해가지고 쉽게 잡을 수 있죠 여기서 잡아주고 이제서부터 어 여기서부터 이제 총 쓰면 되요 총갖다가 그냥 죽여버리면 됩니다 총갖다가 빰 어 잠깐만 아 왜 니가 맞니? 주사기는 할 수 없어요 투에서는 할 수 생기는데 이렇게 잡아주고 잡아주고 여기로와봐 이렇게 잡아주고 태워주고요 어 뭐야 저거 안죽였었어? 얘 안죽였었네요 하나하나 하나하나 깜짝이야 근데 얘 안죽였었네? 아 아 끝까지 귀찮게 하네 이 친구 저거 안죽였어 자 두드러움보고 드럭통 들어서 왜 사격 할 때 만세라고 하냐고요? 만세.. 만세라고 한다고요? 이렇게 안테나 터뜨리고 한 다음에 도망가면은 이제 캐스트가 클리어가 되는거죠 좀 많이 맞았네 많이 맞으면 안되는데 미션 클리어 했어요 와몬그로우니 스파이니 닮았다고요? 타잇거리는거 아니에요? 안녕이라고? 오퍼레이션 바바로사 여섯번째 미션이예요 여섯번째 미션은 좀 복잡해요 그린베리로 거의 다 활약을 해줘야되는데 저렇게 낯지 양성소들이 많이 있고 이 탱크를 터트리는게 목표에요 탱크를 터트리고 방금 지금 보인대서 차가와요 차타고 도망가면 돼요 자 여기서 시작하자마자 얘로 달려서 찔러줍시다 찔러주고 옮겨줘요 옮겨주고 바로 달립시다 이쪽으로 보여주시기를 달려주세요 기다렸다가 데코이를 설치하고 내려가면 돼요 예전에는요 내가 왔다 목표가 있는데 여기다 데코이를 설치해놓았죠 여기다 데코이를 설치해놓고 요쪽으로 바다리에서 올라가면 됩니다 5시 방향에 있는 대원이 네번째 대원 맞지? 네 그죠. 제가 총사령관입니다. 제가 총사령관이에요. 이제 이 친구 잘 보면서 서있다가 올라가줍시다. 이거 올리면 적도에 다 오죠. 이 친구까지 가면은 잡아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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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처리를 해주고 이 친구 보고 있다가 다 죽여주고 여기다 디콜 설치 요 안쪽에다 설치를 한거에요. 설치하고 서주면 알아서 얘들이 다 와요. 네 저애들 눈 감고 귀 닫고 고쳐서요. 컴믄오버 컴믄오버 컴믄 컴믄 완벽하죠? 너무 잘하는거 같아. 나 아직도 실력이 녹슬지 않았어. 컴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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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마리 있죠? 아무 군대 가냐구요? 컴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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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덫을 두고 I'll be right over 덫을 두고 진행을 하면 되거든요? 아마 이렇게 하는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오 쉣 나 본거 아니지? 자 터뜨리면은 적들이 이제 다 달려와요 이걸 이제 잘 잡아줘야됩니다 이 친구들은 쉽게 그냥 남겨주세요 으흠 끝까지 봐 예 예 예 예 예 그냥 남겨주세요 허 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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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해 collisions 고소 흥 네 알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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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맛 도움만누 밖 아주 잘 오죠 가봐 다 잡은거 같죠? 네 어느정도 처리가 됐으면은 이제 덫 다시 챙겨주고요 덫은 필요 없었네 저격수 보내주고 저격수를 보내주고 이쪽에 위에 저간말이 있죠 저격수 잡아줘야 돼요 아무도 보는 애 없죠 쏠쏠하게 어 뭐야 누가 봤어? 잠깐만 누가 본거지? 띠옹 알라의 요술봉 같은거 안쓰나요? 대신에 수류탄을 던집니다 누가 봤냐? 어? 아무도 보는 애 없는데? 왜 들킨거지? 어? 아무도 보는 애 없는데? 아무도 보는 애 없을텐데 들켰네요 가끔 이럴 때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세이브를 해주는거에요 원래는 안 들켜야 정상인데 이게 버그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가끔 들킬 때가 있더라구요 위쪽에 있는 적을 갖다 죽이는 순간에 들킬 때가 있어요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여기로 이제 이동을 해주고 데려왔다가 빵 잡고 으흠 컴은 다스 이지 컴은 오버 컨시더에떤 컴은 컴은 다스 이지 살짝 빼주고 예스사 아 비다노멘먼트 아마 여기다가 포탄 하나 설치해주면 될거에요 이쯤에다 포탄을 설치해 주면 될거에요 이쯤에다 포탄을 설치해 주면 돼요 오케이 아잇 아 비다노멘멘멘멘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 친구가 볼 수도 있어요 컴은 오버 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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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버 오케이 컴은 오버 오케이 컴은 오버 됐어 지금까지 로드한거 다 버그때문이냐구요? 아니요 그건 아니구요 아잇 컴은 기다렸다가 아잇 짜식이 아잇 기다려줬다가 이 친구 좀 빨리 돌아보는데 이 친구 좀 빨리 돌아보네 이 친구 좀 빨리 돌아보네 자 여기 숨어있으면 되죠 네 보허가 걸렸네 오케이 걸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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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샥 죽여주고 들고 여기 서있어요 놓고 죽이고 컴은 죽이고 컴은 오버 여기 한 마리 있고 얘를 잡으면 또 오는 애가 한 마리 있어요 으악 소리는 나지만 그쪽으로 가볼 생각은 나네요 네 이 친구 보고 이제 올 거예요 잘 보고 사격해야겠죠 빵 완벽해 그린별에 내려가주고요 그냥 남겨주시고요 오케이 그래 오케이 컴은 천천히 기어가가지고 요 앞까지 가지고 이 친구 잡아줄게요 어디보고 있는거야 이 자식 자 이제 그거 터트려줍시다 목표물을 갖다가 터트리면은 이제 차가 와요 언제 오냐 어어어어어어 이렇게 자동으로 진행될 때는 트럭이 무적이에요 그래가지고 터지지 않습니다 가끔씩 저렇게 치고 지나갈 때가 가끔씩 치고 지나가려고 할 때가 있어가지고 이거 좀 조심해 줘야 돼 자 일곱 번째 미션입니다 시작한 지 한 시간도 안 됐는데 벌써 일곱 번째야 너무 빨리 끝나겠는데 천천히 해야겠다 역시 너무 쉽구만 이거 몇 년도에 나온 거예요? 이게 1990년대에 나온 걸걸요? 그리고 북쪽에서 남은 곳에 도착해